오늘 김보순 선수가 잡아서 올라가서 승패를 떠나서 즐기는 농구를 펼치고 있습니다. 박태섭 선수가 어떻게 성장할지 지켜보는 것도 꿀잼일 것 같습니다. 노이태의 스틸! 다시 한번 갑니다. 브레이크 없는 남자의 노이태 득점! 7번 시도 만에 첫 번째 레이업을 성공시킵니다. 골대 옆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발이 약간 끌렸어요. 노이태는 순간 스피드! 저렇게 스틸하는 장면이 굉장히 좋아요. 진짜 이렇게 뛰는 걸 제가 보니까 잘못하면 질 수도 있겠는데요. 도착을 했는데요. KGC는 깨끗합니다. 정말 앞쪽에 슈팅 시도도 엔드원입니다! 김종찬의 엔드원! 말을 이어가자면 KGC는 슈팅 시도가 세 번밖에 없어요. 네 그렇죠. 방금 후반전 박범서 선수의 슈팅 시도로 네 번째가 됐거든요. 그만큼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렇습니다. 지금 부딪치면서 올라갔던 총기가 가득해요. 지금 확했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?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? 자, 과연 첫 득점은 한가운의 손에서 터집니다! 자, 드디어 첫 골이 터졌습니다. 아,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후반전 첫 득점을 성공하는 이 장면이었죠. 네. 자, 이거는 제가 인정해드리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한가운의 손에서 아니야, KGC의 선에 KGC의 골이고요.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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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가 걸렸어요. 지금 왼발에 이 장면이었죠. 네. 지금은, 그래도 공을 놓지 않는 모습이에요. 선수들이 이 공을 향한 집념. 네, 정혜준 선수의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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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